자 우리 세중님 들어보세요 어 우리 세중님 지금 진짜 눈이 반달이거든요 아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복이 막 지석지석 지석지석 붙어있어 아 그래요? 어 어른들이 진짜 좋아해요 장애야 아 그래요? 어르신들이 근데 젊은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응 여자들이 요즘 여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의 얼굴은 아니야 그쵸 솔직히 말하면 그죠? 장가 가고 싶죠? 이제 포기했어? 생각은 별로 그렇게 포기한 거야 아니면 아예 없었어 포기는 아닌데 인연이 있으면 하는 거고 굳이 내가 결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은 아니야 이제 혼자 가서 편하구나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잘 났다 아니 근데 우리 세중님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우리 세중님이 점을 보러 왔잖아 근데 고집이 저기 웃고 있는 저 눈 속에 고집이 고집이 어마어마한 웃어야 돼 저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인상하고 겪어보잖아 그러면 내 고집이 너무 세네 본인이 고집 세다는 생각 안 해봐요 엄청 센데 어? 그 다음에 이 돌다리도 막 두드려보는 성격이라 어? 왜 웃어? 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성격이라 따지기도 잘한다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고 어? 꼼꼼한 거지? 꼼꼼하지는 않은데? 꼼꼼하지는 않은데? 몰라 근데 여튼 꼼꼼하시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뭐를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훅 가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본인은 저기 가기 전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많다는 얘기지 이게 보기에는 저기 하지마 그 다음 약주 좋아하세요 네 어? 그거 좀 줄이셔야 될 거 같아 아 줄이요? 어? 어제 드셨어요? 네 어제 먹었죠 그쵸? 어? 어? 그쵸? 네 일주일에 몇 번 드셔? 그걸 뭐 하루 이틀 빼고 다 먹는 거 응 어? 하루 이틀 빼고 다 먹는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네 어? 내 간이 아파 죽겠어 음 좀 그건 생각하고 어 병원 안 가보셨지 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죠 네 어? 네 뭐래요 병원에서 아 고혈압 뭐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어머 죄송해요 네 어 죄송해요 고혈압 그 다음 간검 세 봤어요? 네 간도 약 드시고 있죠 네 지금 먹고 있어요 간에 뭐가 있냐고 간에 뭐가 있냐고 간 질환이 간 질환은 없고요 간 질환은 없고 네 간 보호해 주는 뭐 그런 거 보호해 주는 거 네 왜 이 말을 하냐 네 이제 본인이 마흔 네 다섯 여섯 일곱 40대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요 네 네 일적으로도 그렇고 네 좀 잘 안 풀렸어 네 맞아요 네 솔솔솔 풀리는 일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네 뭐 끊금도 조금 있어 있어 보이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딱 좋지는 않아요 네 직장으로 별로 편해 보이지는 않아 일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도 더 많이 먹었을 거고 건강 관리를 좀 못해 주는 건데 지금은 괜찮으나 네 본인이 그러니까 51부터 56살까지 병액이 생길 수 있는 아 병력 네 근데 지금은 혈압 당뇨 막 이렇게만 넘어가는데 그때는 진단매용이 나와버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대로 계속 가셔버리면 이해하셨죠 네 56살 이 사이에 병액 병액이라 그래 병액 내려주시는 게 진단명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너 어떡할래 어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왜냐면 내 간을 떼고 싶다는 표현을 쓰잖아 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있어요 네 그냥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의 수준이 아니라고 본인이 술을 마신 그게 그렇죠 네 술이 술을 먹는 형국이다 음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이해하셨어요 어 칵 칵 막 이래가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착착 감아서 먹네 표현을 하시길 그렇게 하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음 또 자리를 또 옮겨 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 장가 갈 생각이 있겠냐 네가 어 어 당연하지 네 아니에요 그걸 뭐 여자 막 이런 성생활을 떠나서 이런 남자들의 그 술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해 있어요 어 어 그러니 또 해소할 때도 너무 많고 음 어 어 어 어 그니까 굳이 여자가 필요하고 막 이래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다 이거야 우리 도님이 이 근데 술이 술이 항상 살아 어 이 술이 밥이 돼버린 게 지금 역전이 된 지가 좀 돼버렸어 사실은 이 이해했어요 술 기운이 돌아야지 뭔가가 되는 사람이야 이해하셨지 그니까 이 건강 쪽으로 나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 본인 일적으로는 두쪽으로 치고 건강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 술독에 그냥 빠졌어 갖고 간이 아파 내 간이 음 내 실제야 내가 전화번호 이렇게 친구 맺어 가지고 카스를 좀 봐봐 내가 뭐라고 써놨나 어제는 죽다잖아 그리고 본인 몸 안 좋은 거 본인이 느끼잖아 이제 쉬는 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밖에 돌아다녀요 어 거의 그냥 누워있죠 네 누워서 그냥 뒹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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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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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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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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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고 그냥 겨우 한 끼 먹고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해도 푸는 거야 하루 동안 어 어쩔 때는 막 식음잔도 막 났다가 어? 몸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 안 좋아지고 있단 얘기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3대 때 본인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아 다음 3대가 몇 년 동안? 곧 다가오잖아 내가 딱 지펴준 시훈한 이 저기에 본인은 진단명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 말을 기억해놨다가 내가 3대가 딱 들어온다 그럼 이제 기억 내가 말해준 무담 얼른 찾아와서 3대 풀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하셨지? 안 그럼 본인 진짜 진단명 떨어진대 이해했어요? 네 감경화 어? 복수차고 어? 이해했어요? 당뇨 오고 뇌치료를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 고지혈증에 이해했지? 네 운동하셔 손을 조금 줄이셔 어 체중도 조금 줄이시고 이해하셨지? 지금 안 하면 본인 나중에 큰일 난대 음 이해하셨지? 술독에 그냥 빠져 산다 술독에 음 자 올해부터 계면휴 가을부터 뭐한다? 뭐 술 줄이고 운동도 어 술 줄인 게 아니라 본인은 끊어야 돼 끊어 음 사실은 이해했어? 이게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더 마셔 그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쵸? 그러니까 술 줄인다 네 이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 왜냐면 건강이 있어야지 일도 하지 그쵸? 궁금한 거 없죠? 네? 어 여쭤보세요 뭐 직장은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말하잖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다니셔 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건강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게 생겼대 음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 네 네 지금 몸 상태가 지금은 괜찮대 음 네 지금도 쉬는 날에는 음 아무것도 못해요 본인 음 이해하셨어요? 들어 놓아서 그냥 곰탱이 곰탱이 음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 건강이 다 그거네요? 뭐 노후에는 또 어떻게 되고 근데 지금 평생점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음 아 그래요? 평생점사 보러 오셨어요 아 그래요? 어 그잖아요 본인한테 필요한 말만 듣고 가면 되잖아 건강 네 아닌가 아니 뭐 이것저것 궁금하면요 이것저것 궁금하면요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본인한테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음 그죠? 음 어 건강 네 알겠습니다 네 네